지나영 안녕하세요 지나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를 마치고 수면명상을 하러 여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밤은 정말 여러분 Good night sleep! 정말 좋은 잠 주무실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하는 일은 많고 차라리 잠을 줄이고 일을 하고 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 건강과 정신 건강은 잠만큼 소중한 게 없다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자기에 대한 투자입니다 오늘 잘 자나야지 우리가 점점 더 미래로 갈수록 더 건강한 몸과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저희 집 뒷마당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다들 한번 자리에 누워보세요 편안하게 잔도 위에 한번 누워보세요 눕고 눈 한번 감아 봅니다 필요하면 움직이시면서 편안한 자세를 찾은 다음에 후... 씨목을 한번 해보세요 후... 잔들내음 새소리 산들바람 그리고 햇볕 시원합니다 오늘은 그늘이 져서 시원합니다 곤충 소리도 들리네요 후... 하시면서 몸을 릴락스 해줍니다 특히 우리 미관 찌푸리신 분이 많죠? 미관을 풀어주고 입도 살짝 미소를 주고 이를 악 다물지 말고 풀어주시고 목도 목걸게 한번 쭉 풀어보시고 어깨도 한번 풀어서 가장 릴락스되는 편안한 자세 그리고 척추가 조금 똑바로 펴지는 그런 자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잔디에 누웠잖아요 잔디에 탁 누웠잖아요 잔디에 누운 내 몸과 땅이 맞는 그 부분을 느껴봅니다 머리 뒤에 잔디가 좀 느껴지고 목 뒤에 어깨 쪽에 발 손까지 허벅지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다리까지 내 몸이 땅에 받쳐져 있는 데를 다 느껴봅니다 호흡을 세 번 해보세요 일어나서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몸을 한번 싹 스캔해 봅니다 오늘도 수고한 몸입니다 열심히 살은 몸입니다 우리 몸이 혹시 어디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서 있었던 발이 좀 아프진 않은지 발목은 괜찮은지 많이 걸어서 무릎은 어떤지 혹시 힙이나 고관절이 벗근하진 않은지 허리 허리가 편하지 않은지 어디가 뭔가 불편한 데가 있는지 한번 싹 위로 올라오면서 몸통 어깨 목 그 다음에 팔 아프신 분도 좀 있죠 팔 쫙 스캔해 봅니다 그 다음 제일 불편한 쪽에 한번 관심을 좀 주어줍니다 수고 많이 했다 그러면서 호흡을 하시면서 그 산소를 거기다 보냅니다 저는 어깨가 많이 땡기는데요 자 그때 아니다 머리가 아프신 분은 산소를 보냅니다 gimana 하면서 거기 아프고 불편한 것이 나간다고 장상해보세요. 자, 브리든. 호흡을 불편한 것을 넣어줍니다. 조금 이렇게 마사지 해도 됩니다. 입을 악물어서 여기가 아픈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입은 조금 따로 찌고. 또 어깨, 어깨가 아프시면 어깨 좀 이렇게 주물러 점어서. 숨으로 넣어주고 할 때 빼줍니다. 다시 손 넣어주고 산소를 넣어주세요, 거기다. 또 타자치다가 팔이 아프신 분 있죠. 하면서 산소를 거기다 넣어줍니다. 불편한 것이 나오고 다시 산소를 넣어주고 발목에 무릎이 아프면 그쪽으로 산소를 넣어줍니다. 산소를 넣으면서 호흡 한 3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쪽으로 불편한 쪽으로 후 하면서 불편한 것이 나오고 다시 호흡 인 산소를 넣어주고 불편하게 나오고 한 번 더 불편한 것을 내보내줍니다. 이제 불편한 곳을 살펴봤으니까 오늘 무사히 잘 지내주고 편안한 것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배가 아주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수고했다. 잘해줘서 고맙다. 다리가 안 아프신 분 있죠? 오늘 다리 수고해줘서 고맙다. 수고하고 평안하게 건강하게 해줘서 있어줘서 고맙다. 또 팔 다 괜찮으신 분 있죠? 오늘 팔도 수고 많았다. 몸? torso? 몸 전체? 수고 많았다. 고맙다. 감사한 마음을 보내봅니다. 다시 감사한 마음을 보내면서 호흡 세 번 해봅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잘 지내줘서 고맙다. 별일 없이 잘 견뎌줄 수가 없다. 바람 소리 들으면서 I am healing. breathe in. relax 하면서 나는 치유되고 있다. I am healing. breathe in. I am healing. breathe in. relax 하면서 나는 치유되고 있다. I am healing. breathe in. 아우 자시면서 I am resting. 스스로한테 말해주세요. 나 잘 쉬고 있다. breathe in. breathe in. I am resting. 나는 이제 쉰다. breathe in. breathe in. I am resting. 한 번만 더. I am resting. 자 이제 치유가 되고 쉬고 있으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breathe in. I am at peace. 아, 평안하다. breathe in. I am at peace. 병원하다. breathe in. I am at peace. 병원하다. I am at peace. 계속 말해줍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좀 병원하게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밤에 정말 평안한 밤 되고 좋은 잠 좋은 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름 연애다. 네 여러분. good night. 아멘